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분 지금 은근히 티내고 있는 거 맞죠?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두 사람 오늘 의상을 딱 보니까 다음 무대 스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절대 안 돼요 뭔가 치명적이면서도 아련하고 또 심미로운 마법이 또 펼쳐질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딱 오는단 말이에요 진짜 아니에요? 아 역시 괜히 호몽어스가 아니었네요 잠시 요 두 가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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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